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실내에서 앉아있기는 아까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셨다가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에 아름다운 날씨와 공기를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는 누구의 말대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찬미를 못 부르니까 연주만 좀 하고 마스크는 다 끼고 앉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참 딱하게 보실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 시대의 임박성을 알려주는 사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책을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가 봤고 들었고 해서 길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간이냐 암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신랑이라고 하는 신랑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시켜서 보면 때가 상당히 임박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똑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한 것은 노아홍수 후에 처음이에요 노아홍수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물날 일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도 한 지역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온 세상이 한꺼번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참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라실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어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보라실랑이로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고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의 예언을 이해를 해야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유대교의 역사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십자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받는 도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가신 지 한 300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월이 좀 지나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된 시대예요 이게 서기 538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서서히 깨달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충실한 개신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역시 개신교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역시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타락하게 되었고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다시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제림하신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림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께서 제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해서 이제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절이 개신옥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교회가 다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소수가 언제나 있어요 노하 홍수 때 노하 가족이 있었듯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타락되지만 남은 자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용이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림운동과 함께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연되었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자손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무리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연되었던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곱 재앙을 조금 이따가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일곱 재앙의 끝머리 일곱째 재앙의 끝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림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가고 악인들은 땅에서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좀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천년기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르게 알고 있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처음 드는 분들은 저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을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 예언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면 제가 이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 방송에 이제 채널 세븐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고 하나는 진리바다라고 하는 성경 연구를 좀 깊이 하는 분들이 들여다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들어가시면 성경의 여러 각양각색의 분야들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우리 여기 원장님에게 묻든지 하집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총 제목은 지구의 천년 휴식과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행하는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7장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병도 고치고 온갖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외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리로 나누어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잔칫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조금 비약된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불가피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자세하게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온갖 분야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죠 갑자기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한 마리 짐승은 아주 이상하게 생긴 복잡한 짐승이에요 입은 사자 입인데 몸뚱이는 표범이고 발은 곤발이고 머리는 일곱 개 달리고 아주 복잡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나오는데 아주 상대적인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양같이 두 뿔까지 양같이 생긴 짐승이 하나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시록 13장에 두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저것을 이제 심도 있게 역사적으로 예언을 해석해 보면 저쪽에 먼저 나온 짐승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 양같이 생긴 짐승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그 다음 예언이 다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두 마리 짐승 다시 말하면 이 교환권과 미국의 세력이 연합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교환의 권세와 미국의 권세가 합동이 연합을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교환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면 성경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해야 될 것은 이 앞으로 교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종말의 사건이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나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이 구원받을 자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이 첫 번째에 나온 이상한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쯤 되면 온 세상의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권한이 교황권에게 집중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황의 권세를 거부하거나 교황을 경배하기를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지막에 틀림없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거나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지구상에 십 개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십 개명이 하나님의 십 개명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십 개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불행하게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 개명이 있고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카돌릭에서 만든 십 개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천지교 책에 명확하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명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십 개명에는 네 번째 개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천지교 십 개명에는 네 번째 개명이 세 번째로 올라가서 주의를 지키라고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다른 길로 가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교 십 개명에는 하나님 십 개명에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둘째 개명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십 개명 네 번째 개명이 세 번째로 올라가서 주의를 지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모자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십 개명에는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 천지교 십 개명은 하나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왜? 두 번째를 삭제했으니까 하나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신 교인들은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개혁을 했고 성경대로 살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개명에 관한 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 개명은 농명체계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십 개명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결국 역사 끝물에 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짐승의 법을 지키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갈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을 가지고 미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2장 3절에 현대인 번역에 좀 쉽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번역을 사용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말은요 재림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재림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무법자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주 세밀하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황의 권세가 배후에서 지금 전 세계를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고 있는 핵심 세력이 제수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조정되고 있어요 코로나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격의 예언대로 이 교황의 권세가 세상을 곧 지배할 날에 오기 때문에 교황은 지금 배후에서 온 세계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다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배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시키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온 세상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날이 매우 임박해온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앞질러 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만 성격 예언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권세와 교황의 권세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그 중심 인물은 교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참백성인 남은 자손과 또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 영적 바벨론 두 사이에 분리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남은 자손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충실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쭉정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알곡들이 있어요 이 분리작업이 선행이 돼야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 알곡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코로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 듣고 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분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연락들이 오는데 그 예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자면 여러 시간에도 모자랄 정도로 사례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한 사례는 포항에 이런 사람인데 한 30년 정도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았네요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 비슷한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분별하기 그동안 갇혀서 잘 몰랐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러한 역사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쭉쩡이를 걸러내는 일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억지로 다니거나 믿음 없이 다니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 열심히 제대로 된 마음으로 다닌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상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개명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핍박을 당하면 더 많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쭉쩡이들은 떨어져 나가서 타락한 교회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알곡들은 지금처럼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밝혀지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분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만간 이것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알곡대로 모아지고 쭉쩡이대로 모아지면 역사는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딱 분리가 되어버리면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고 멸망으로 확정된 자는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고정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알곡들을 데리러 오시고 성경에는 그것을 신랑이 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할 때 맞으러 나갈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되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참백성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알곡들을 데리러 내려오시기 전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기 전에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 열 개의 재앙이 내림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출돼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흑암 재앙이 나왔을 때에도 흑암은 예없이 다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 재앙이 임했는데도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확정된 자들이고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곱 개의 재앙이 내립니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첫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돼서 생물들이 다 죽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지는데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게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들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위치하면서 항상 전쟁의 요충지로 쓰여지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선악의 마지막 전쟁을 예표하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겟돈 전쟁은 선악간에 계속되어온 6천여 년 이상의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선악간에 치열한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에 이제 하늘에서 되었다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의인들을 악인들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악인들을 멸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재림을 맞이하는 상황은 정말 긴박한 어딘가에서 누구와 도와줘야 할 그런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영감적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화해지고 마치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제 신랑이 내려오시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이 오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오시는 장면을 그냥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묘사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겠지만 대강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신랑이 오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출생하실 때는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이러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이날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성경을 그대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말이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했던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신야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 믿어도 오시긴 오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잘 준비해서 믿고 준비하시면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시 살고 우리도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란 무엇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죽는 인간에게 이 영혼이 산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알 뿐이지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 아이가 한 6살 쯤 됐을 때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느 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우 지겹겠어 그래 사실 여러분이나 저의 입장에서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아주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 호련한 변화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적응하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이제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정치 않은 자들에게 형보를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나 영원한 멸망의 형보를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죽었던 악인들은 그대로 다 죽어 있고요 예수님 제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그 제림의 영광으로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시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적 안목으로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여기서 현대인 번역에 보면 그날의 여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걸음더미 같을 것이다 여기 잘 표현을 보시면 실감납니다 죽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사람도 없고 그들의 시체를 싸서 땅에 묻어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다 죽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서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장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인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그런데 누구 얘기가 여기에 아직 안 나옵니까? 사탄의 얘기가 안 나와요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이때 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조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엣 뱀이오 마기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한꺼번에 다 나온 성경절이 여기입니다 용, 뱀, 마기, 사탄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어려운 대목이죠 그런데 잘 설명을 들어보시면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 일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깊은 굴속에다가 그냥 집어쳐 넣어서 그 위를 봉해 가지고 천년 동안 잇는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묶인다고 묶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만 들려도 힘이 얼마나 센지요 묶어놓으면 다 풀고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은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다 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폐허된 시체더미 이 지구상에 사탄이 홀로 남아있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결박해서 무조경에 던져 잠갔다 그 말로 한 것이지 실제로 사탄이 쇠사슬을 묶어서 굴에 집어 던져봐야 거기에 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천년을 버티는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천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는 말은 망국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천년 후의 사건을 우리가 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사건 죽은 의인들을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함께 승천하고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사탄은 결박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지나갑니다 이 천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늘과 지상에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좀 전에 보셨듯이 사탄이 홀로 남아서 이제 반성은 안 하겠죠 양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동안 하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게시올 20장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천년 동안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 몇 개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여기 영혼이라 해서 사람이 무슨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 구원하러 나갈 때도 영혼 구원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영호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거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 전체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하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둘째 부활과 사망에 대해서는 제가 한꺼번에 도표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천년 동안 땅에는 이제 황폐한 가운데 사탄이 홀로 남아있지만 하늘에서는 그 천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옛날에 왕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재판은 왕이 직접 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솔로몬도 왕이지만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중요한 재판을 할 때 개입을 해가지고 그 얘기 아시죠 억울하게 아기가 죽었을 때 한 아기 데리고 두 여인이 와가지고 재판하는 걸 솔로몬이 직접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도 왕에게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재판 받을 때 상수하면 마지막에 누가 재판해요 왕이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까지 재판한다고 할 때 여기서 천사는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에서 재판을 한다 심판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심판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호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심판에 착오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볼 때는 이상한 점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가 돌아온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아주 오랜 옛날 얘기입니다 하늘에 가면 세 번 놀란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곳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여기 꼭 와야 될 줄 알았는데 못 왔으면 놀랄 것이다 혹시 말이야 여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올라가는데 죄가 안 보이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말이야 이게 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를 왔지 이렇게 세 번 놀란다고 돼 있어요 책에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누가 멸망을 당했는지 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마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꼭 심판만 하진 않겠죠 다른 이벤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별세계도 여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뭐 궁금했던 거 질문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년 기간 동안에는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고 사탄은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이 천년기입니다 자 이제 천년이 다 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그때의 상태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리아 14장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재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고 하늘에 존재하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하나님 모두가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규제래요 무엇까지 내려오느냐 준비되었던 예루살렘 선까지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이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분명히 하늘에 있던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마련하셨다고 하셔서 예비하신 세이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또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이루살렘 성과 함께 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샀을 때 이제 그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으로 이주해 내려왔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옥이라는 것은 지구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잠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잠깐 놓이리니 그랬죠 아까 개수로 20장에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 또 어려운 낱말이 나옵니다 곧과 마곡이 나와요 이 곧과 마곡이라는 말은 에스기야 38장에 이미 나와 있던 단어입니다 여하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세카 두 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역들을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 곡과 마곡이라는 말을 합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자 여기 두 부활과 두 사망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창조 세 번째 오실 때를 사이에 두고 천년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있을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이 찬 다음에 악인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저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나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첫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모든 죽음 악인의 죽음 의인의 죽음 이 모든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요 악인들이 다 살아나서 계속 삽니까 죽을 겁니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살아났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심판에 의해서 다 그 행한 대로 가품을 당하고 결국 불로 소멸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 번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한 번 죽어요 누가 두 번 죽어요? 악인들은 두 번 죽어요 누가 한 번도 안 죽어요 재림할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한 번도 안 죽고 바로 영생으로 가는데 요새 추세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이나 저나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믿읍시다 잘 믿어서 조금 고생은 되겠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숨이 끊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이 죽은 악인들이 살아나서 이제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까 사탄의 지도를 받아서 저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다시 한 번 공격하려고 덤벼드는 참 무모한 일이지만 이게 악의 근성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선을 공격하고 이 순간에 이 순간입니다 아직 공격을 시작을 안 했고 하늘의 모든 성도들을 내려왔고 이 순간에 영감적인 책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각시대의 대생처라는 책 664페제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 내려와 있는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험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부수로 묘사할 수 없다 얼마나 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미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죽었던 악인들 그동안 지구상에 살았던 죽었던 악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아담 이래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이 벌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과 고난을 치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거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것이 천년 동안 있었던 심판의 결과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게시록 2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해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죄의 근원과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세상을 불로 소멸시킨 다음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오고 모든 악인들이 소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처음 에덴 동산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립니다 보좌 안지신이가 가나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있을 일들은 하늘 가족들이 지구로 이주하고 새이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죽을 악인들이 부활하고 또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고 이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악인들이 이제 소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없겠죠 무슨 관절되면 없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1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드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지금 헛바퀴 도는 중이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창조했을 때 영혼이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혼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딱 교회가 세속화됐다가 종교 암흑 시대가 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열렸지만 역시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싸움이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 후에 재창조하심으로 새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페이지로 보는 지구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것은 지구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서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끝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